화이팅! mutters 카카오 안에서 위로! 안에서 위로! 안에서 위로, 안에서 위로! 흉내요! 다 멀리와 수련하신 무섭지elo ambitions 주인공,ilento 가ンドür! 거보 올리고 작게, 작게! 우리 또. 언제, 언제! 우리 죽음이야. 우리 죽음이야. 우리 죽음이야! 우리 죽음. 죽음. 죽음이야. 죽음이야. 30초. 바로. 나 죽음이야. 그거 한 번 해봐야지. 넘쳐! 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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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렁 훌렁! 빨리, 빨리! 이번 경기의 승자에게는 주식회사 평주 개발 한동안 전무이사로부터 트로피와 꼿다발이 각각 치워되겠습니다 육수 이번 경기는 3대0 심판전환일치의 판정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0회전까지 양선수의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92동호 97대93 90김재봉 97대93 90기광호 97대92 이번 경기의 승자는 한국 라이트 헤빙급 초대 챔피언 김용선